성령을 만남으로써 원죄는 날아가지만 영생의 길은 열리지만 자기가 범하는 죄는 성령의 불덩어리랑 자기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타오를 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 전에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입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지을 때는 철저히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알고 이겨낼 힘이 안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귀한테 휩쓸려가듯이 죄를 짓고 있다.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신 거예요. 믿는 상태가 아니신 거예요. 그냥 저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교회 다인 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성령은 모르겠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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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형식으로 믿음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본인의 욕심이에요.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영혼을 텅 비우고 성령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침묵 속에서 여러분 영혼을 잠잠하게 해야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의지가 성성해가지고 밀어붙이면요.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도 잘못되어 있고 뭔가를 얻어내는 기도에 치중하고 있고 성령님과 통하려는 기도보다는 뭔가를 병을 고치고 뭔가 내가 얻어내려는 게 있어요. 현세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기도를 하면 이미 그건 욕심입니다. 여기서 이 마귀라는 게 어떤 실체라기보다 인간의 악의 유혹이죠. 악의 가능성에 끌려가신다. 하느님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마귀도. 하느님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왜 줬을까요? 나를 택하라고 준 거죠. 스스로 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준 건데 반대의 가능성, 악의 가능성, 즉 마귀를 따라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이 자리 잡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죄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영생은 예수님한테 권한이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가능성만 보여주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지만 영생 얻는 방법은 안다. 성령 안에 그어 하면서 성부, 성자 뜻대로 살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알면 하느님 아버지도 알 수 있고 성자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대로 산 존재 아닙니까? 영혼이 오로지 성령대로 돌아갔던 그 살아갔던 성자도 정확히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조금 이질적인 맛은 있지만 큰 스토리는 받아들이실 수 있죠.